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돼? 응 다 친해졌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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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구 잡힌다 아 아 원래 한 5만원에 갈 수 있는데 7만원 주고 졸라 큰 차를 탔어요 아 원래 저희가 불러서 갈 수도 있었는데 와이파이 가는 줄 알고 유심이 나갔어 4개월 안 하면 맡긴다고 그러더라고요 3개월이라고요 3개월 아 3개월이? 보고싶어 없다고 해서 호구 잡혔는데 저기 엄청 많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머리 너무 우란색인데 1층까지 더 좋아 아 아 아 오케이 기존세로 간다 아 아 아 아 돌아가는데 아 정말라 positives 그래서 아빠 오빠가 입시 학원에 아이돌 위드 아 파이팅 아 기다리는 네 오랫 아 노래 오 네 이리 오 estate destroy 아 천사 유심을 만들러 갑니다 아 진짜 다 잘못하고 싶다 나도 휴대폰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 자성구 사러 간대 누구? 어? 그 판징이도 띠앤농 사러 간다는데 지금 일찍 왔어서 써야 된다고 그럼 넣고 타면 안돼? 아 인도네시아 어떡하지? 엄마한테 다리를 거야 원래 이래 신기한 신호등 신입생 빠우다와라오 뭐 주나? 나 저 라인 초고 갖고 싶어 우와 네 아직 룸맨은 안 왔고요 이렇게 침대 책상에 있습니다 지금 신입생 환영 아니다 입학식이라 그랬나? 하여튼 그러고 갔다가 지금 이만큼 받아볼 수가 없는데 들고 오는데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밖에 진짜 너무 덥고 아니다 이게 저녁장이에요 짠 신발 짠 이렇게 하고 화장실입니다 뜨거운 물은 요걸로 해가지고 돈을 내야지 나와요 지금 딴 내에서 바닥을 하나하나 지켜볼건데 이거 엄청 많이 먹을건데 오늘 저녁에 무슨 쉐이빙이나 해보는 거 없어서 다 해버려야돼 한번 쉬우면 이렇게 쉬우면 아니다 신숨이 들어갔어요 무슨 과일? 이거aros 여기 Krita 비자 이렇게 체험해 보니깐 이렇게 체험해 보니깐 이렇게 체험해 보니깐 첫 번째가 남끝 4 여기 USB야 예쁘다 수영 잘 먹어요 아 Sta 아, 아무것도 없어요. 아, 이게 저희 학과 마스코트 모델이에요. 패티가 들어있어요. 안 뜯은 게 있더라고요. 제일 중요한 걸 안 뜯었어요. 짠! 포스트 모델이... 아, 이렇게 힘들어. 정말... 혜진아, 미안한데... 아니, 이 무릎으로... 야, 동영상으로 해도 티가 놓은 것 같은데... 혜진아, 미안한데... 혜진아... 오? 멍청이구나, 다시 썼다. 스태프트에 해산된 사람이다. 나 모델이크 해야 되는데... 이렇게 나와. 어깨만... 왜 이렇게 눈썹이 하얘진 것 같지 않아? 아니야, 까매. 아, 오케이? 진짜 까매. 진짜 까매. 진짜 까매. 오늘 두개 찍으면... 오늘은 조끼 나눠서 뭐 하는 거 있다고 할래... 살짝 티어 주방 후회 같은 걸 하는 거 같아요. 장마철이 한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고 그래서... 우산을 샀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 했어요. 그냥 신고가. 안 먹기 좀 더 조심해야 돼. 일단 한 일주일에 머물을 가면, 다 같이 머물러가 한 일주일 날이 그다지. 딱 한 일주일 날. 바로 한 일주일에 머물을 가면, 터뜨레는 머물을 가면, 다 같이 머물을 가면, 자, 다 같이 머물러 가면, 둘 다 같이 머물러 가면, 학생증에 문자라이소서 다시 발급받고, 친구들이랑 가면 좋네. 으악! 힘들어. 학교가 너무 잘 나와서 조금 했다. 하루 달리는 어려운 문자라이소서 띠엔드움을 사있지. 밥 사있지 고민 중이에요. 이제는 아, 나. 나. 저요. 나랑은 안 찍어도 유튜브 올릴 건 알잖아. 유튜브 올릴 건데? 아, 씨. 혜진이야! 왜 이리 와, 구독!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나. 아, 가사입니다. 그 이상의 하새는